안녕하세요. 센쌤입니다. 함께 작문 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풀다 보시면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대상이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보이십니다. 빠르게 1분 안에 풀어내는 1분 컷 문제고요. 듣기 하시면서 푸시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쉽고 순서도 잡기 굉장히 공통점이나 흐름이 탁탁탁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푸시는 게 중요하고요. A범만큼은 다 읽고 나머지는 중요한 포인트만 읽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이 H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네요. 이 사람은 가장 위대한 왕의 여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had to go through. 뭐를 해야만 했느냐. 아주 여러 가지 심각한 struggle, 고난 이런 것들을 다 견뎌내야만 했어요. 뭐하기 전까지 그녀가 H죠. attend the unbearable position. 아주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런 자리를 얻기까지요. as the greatest singer. 바로 이 독일이 배출한 가장 위대한 가수다. 라고 하는 이런 포지션에 있기까지 정말 많은 고난을 겪어냈다라고 하죠. 그녀의 커리어의 초반에는요. 그녀는 어떤 고난들이 있었냐. 헬스터 오브는 야유화에서 쫓아내는 거를 당한 적도 있는 거예요. 비엔나 스테이지에서요. 그녀의 라이벌, 아멜리아의 친구들에 의해서요. 하지만 이러한 defeat, 이런 실패, 혹은 이런 좌절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글의 주인공 H는요. endure, 이겨냅니다. 뭐 할 때까지? 모든 유럽이. 그녀의 달에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녀가 탑으로 올라갈 때까지 얘가 이걸 다 이겨내고 지금 다 견뎠다라는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B로는 안 가고요. 이제 CD 중에서 확인을 해볼 건데요. 10원에 갔더니 하지만 이 H의 친절함은 To her former libel 그녀의 이전 라이벌에 대한 그녀의 친절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라는 말이 들어가려면 앞에 내용은 이 H라는 주인공의 친절함이 계속됐고 그리고 10원으로 가서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계속돼요. 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10원으로 갈 수가 없겠습니다. 막스에서는 친절함으로 끝나지 않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디본으로 가보시니까 몇 년이 지나서 자, 웬 이 H가 이 가장 그녀의 하이니까 높은 곳이죠. her fame 그녀의 명성에서 가장 높은 시기에 있을 때 아까 뭘로 끝났어요? 다 이겨내가지고 그래서 유럽이 다 자기 딸 발 아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타뷰로 가는 가장 위대한 이런 가수가 됐잖아요. 그 내용이랑 같이 연결이 좋고요. 하루는 그녀가 이제 차를 타고 길을 지나갑니다. 베를린에 자, 곧 그녀가 came across 우연히 마주칩니다. 한 소녀를요. 근데 그 소녀가 자, 리딩어 블라인드 오면 눈먼 한 여성을 데려가더랍니다. 자, 그녀가요 was touched 마음이 움직이더래요. 그 여성의 helplessness 뭔가 무기력함이에요. 자, 그리고 그녀가 충동적으로 손짓을 합니다. 그 아이한테 자, 나한테 와봐 라고 하면서 이 H라는 주인공 계속 나오고 있네요. 자, saying come here my child 어, 여기 조금 와봐 라고 하면서 손짓을 하고요. 자, who is that you are living by the hand? 그 손에 의해서 지금 이끌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누구니? 라고 질문이 들어갔죠. 자, 그럼 질문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자, 10번에서는 답으로 연결이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B번으로 가서 the answer was 잡아서 아, 대답은 이렇게 됐습니다. that's my mother 아, 그분은 제 엄마세요. 아멜리아 이고요. 자, 그녀는 과거에는 엄청 위대한 가수였는데 자, 하지만 그녀가 그녀의 목소리를 잃게 돼요. 그리고 그녀가 너무 많이 그것 때문에 울어가지고 지금은 그녀가 더 이상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she, she가 지금 여기 있는 B에 있는 이 she가 바로 아멜리아가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나머지 잡았던 우리 이 her 라고 하던가 이제 여기도 H였고 아까 우리 저기 앞에서 읽었었던 A번이었나요? 그쵸? 이 A번도 우리 이글의 주인공인 이 H였기 때문에 이 지칭은 바로 정답이 보이죠? 그래서 B번으로 지칭 정답은 바로 확인이 되고요. 자, B번만 아멜리아고 나머지는 다 H로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순서도 보였습니다. 자, 아까 A 다음에 그쵸? D번으로 갔다가 그리고 물음으로 끝나서 그에 대한 대답인 B로 가서 그리고 나서 이제 B번 마지막은 친절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B번 밑에 친절함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I heard a request 자, 그녀의 요청에 따라서 Skilled Doctor 아주 숙련된 그 의사가 야멜리아의 그 시력을 좀 리토올 다시 한번 제거해 보려고 좀 해보고 시켜 보려고 했는데 하지만 그건 헛수고였다라고 해서 지금 그녀가 뭐하고 있어요? Search, 아, 찾았어요. 그녀의 장소를 찾아가지고 막 케어를 해주고 이런 것도 지금 친절함이죠. 의사까지 불러주고 이런 게 지금 친절함이에요. 그리고 그 친절함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됐어요. 라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 순서는 우리 정확하게 보입니다. 자, 정답 순서 D, 그리고 B, 그리고 C로 가셔서 4번으로 가실 거고요. 자, 지칭하는 나머지 다른 하나 2번으로 아까 잡아봤고요. 그리고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우리 아까 정답 3번으로 가서 아까 Skilled Doctor라는 숙련된 의사가 아멜리아 시력을 회복시키려고 리스토하려고 했지만 하지만 But in vain이라고 해서 헛수고였다. 헛야, 허사였더라. 라고 해서 정답 3번까지 빠르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